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인 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인천 부평경찰서는 오늘 오후 5시쯤 부평역 북광장에서 흉기 2개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로 20대 A 씨를 조사 중입니다. 당시 광장에는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의 총선 출정식이 진행 중 이었습니다. 이 대표 신변 보호팀은 선거 차량 주변에서 A 씨가 흉기를 갖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이미 동행했습니다. A 씨는 흉기 소지 이후에 칼을 갈러 심부름 가는 길이라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